안녕하세요 지로발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어느덧 10년을 맞이한 뉴욕 아파트먼트 홍대점입니다. 가게가 이뻐서 들어가 봤는데 맛도 수준급인 가게였습니다. 제가 시킨 메뉴는 다이어트 버거와 맥앤치즈버거입니다. 다이어트 버거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무시무시한 양을 자랑하고요. 맥앤치즈버거는 고소하고 치즈향이 아주 좋았습니다. 맛있는 수제버거를 먹고 싶다면 한번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ט어 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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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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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면 불닭 Hahah- 강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참기름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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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plishments 여기부 감사합니다.